자 그럼 일단은 저그대 테란드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브라이커에서 시작되는 죄송합니다 테란드죠 그죠? 아 이 탯이 저그하는걸 처음보네요 저를 처음보는거 아닌가요? 저를 처음보는건 아닌가요? 전 저그 맨날 하거든요 저를 처음보시는거 같은데 아쉽네요 좀 아는 척하는거고 다른 방송보다 오셨을수도있고 다른 뭐 소에에 님 뭐 니나나 뭐 뭐 다른 님 보셨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래요 자 이제 들고 찍어 주도록 하면서 이제 요번 경기는 일단은 뭐 오빠러 나눠 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애청자 됐어요 아 애청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리는 게 아니고 아 축하드리는데 뭐 감사해요 네 저에게 애청자란 제 존슨에 난 털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네 그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존슨에 난 털은 빠지면 없어지죠 하지만 그것보다 귀하다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생각을 해봐 굿바들아 어쨌든 아 별 선물 칸 사라졌나요? 별 풍선 있는데 아 별이 없어지고요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집 별청별청 걸으니까 별 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별창 별풍선 달라는 줄 알고 그것도 존 또 모르는 새끼들이 또 코갤 동영상 봐가지고 에잇 별풍선 주세요 이러는지 알고 별 달라고 한 것 뿐인데 별은 공짜인데 시봉새들 네 그래가지고 아프리와 바꾼 겁니다 하도 별창별창 거리니까 짜잘 나가지고 아프리카도 짜잘 난 거예요 아프리카 웃는게 에잇 주발 난 별풍선 달라고 안했는데 주발 저 나쁜 놈들 별풍선이랑 별이랑 구별도 못 하다니 내 군대도 배치해주겠어 그래서 바꾼 거예요 자 어쨌든 저희롤스 따는 상대방이 따는 SCV 자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 뭐 찍어주고 싶습니다 자 이티님 군내 갔다 오셨나요 저 이제 대학생 되거든요 시봉새야 아저씨고 내가 뭐 목소리가 어떻길래 나를 대학생으로 가는거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에잇 이티님 에잇 초등학생 같아요 회쭈발 에잇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안인가요 이러고 놀았는데 쓰읍 요즘은 좀 사람들이 좀 험악해졌네요 어 자 어쨌든 자기대라면서 바로바로 상대방을 좀 때려주도록 하면서 자 요즘 군대 편함 에에 아 그럼 군대 살다 오지 새끼야 군대 안 가 또 가 어 또 가란 말이야 군대 편함이야 아 군대에서 똥싸고 뭐 지지게 복구해라 아니 결혼생아 군대에서 해라 결혼식 군대에서 해라 주발 화생방 들어가서 결혼식 해라 멍청아 자 이제 이제 숨으셔야 되니까 이제 군대에 대한 압박이 어 생각이 들죠 어 자 그러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 뭐 갔다왔다고 나는 갔다왔다고 군대 씌어졌음 주발 이런 말 하는 분이 제일 예수 없습니다 어 또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주발 시는 존나 에헤 존나 힘들어 에헤 밤마다 울었으면서 밤마다 연예인 사진 보면서 에헤 내 쫌 미 쫌 있으면 나가니까 기다려 뭐 이러면서 에헤 그러면서 버텼던 놈들이 에헤 아휴 진짜 니들은 진짜 짱이다 그래 에헤 자 어쨌든 자 일단 오버러드를 보냅니다 어 에헤 자 조그린 보내가지고 어 두개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두개는 입구를 막고 일단은 어 드론돌을 쭉쭉 뽑아내면서 앞마당에 이제 붙이고 릴레어테크에서 쓰읍 어 상대방을 좀 속여볼게요 속여시대 아 속여시대 아 속여시대 왜 나왔지 근데 소녀보드 아니 소녀보는게 아니라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러우해요 싫어요 왜 내 전략을 니가 정하는데 내 전략은 내가 정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내 전략도 내가 정해 하하 나 존나 아씨버 영화배우같 죄송합니다 자 좀 미치논간데요 자 어쨌든 뭐 가끔 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키가 좀 멋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만은 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왠지 저 모두의 것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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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쳐 아씨버 조명감독 자 조명감독이 좀 뭐라 하네요 자 조명감독이 옆에 있는데 노래 틀는 주는 애가 있어요 옆에서 여잔데 쓰읍 맨날은 저보다 확실하고 밖에 안하네요 탁쳐 이 씨웅 조용하라고 그냥 아 진짜 말초 안됐네 자 지금 아 자이들 조명을 바로바로 찍어주시록 하면서 조명감독 진짜 있는거죠 에 저번째 자 순질한건지 멍청한건지 정말 순질한건지 멍청한건지 죄송합니다 아 노래정말 못부네요 뭐 아 뭐 그냥 가수가 아니니까 노래를 못부를 상관이 없지 뭐 나같은건 노래도 못부려도 상당히 없는거죠 아아 락하우크에도 안찍었어 스캔 뿌릴 때 됐는데 근데 저 스캔 뿌릴 때가 됐거든요 저 스캔 뿌릴 때가 됐는데 스캔 빨리 뿌리면 저 히드라 뽑든 뭘 뽑든 하지 않습니까 아 스캔 뿌리란 말이다 이 새끼야 자 자 안 뿌리네 진짜 정력 안 뿌리냐 정력 안 뿌리냐 아 죄송합니다 스캔 뿌릴 때 그치 스캔 달고 있다 스캔 달고 있다 스캔 뿌려요 어디 뿌리는데 보는데 그치 여기 뿌려도 없고 아 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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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나 못 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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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일 것 같은데 필리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나 시끄덕 다 찍었어 큰일났다 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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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fected 이게 아무래도 히드라스크들만 보면은 상대방이 아 회이크네 회이크네 생각하고 지금 벙커 안 짓고 있거든요 벙커 안 짓고 지금 털에 짓고있어 털에 짓고 털에 짓고 있어요 털에 짓고 있어요 털에 짓고 때릴거야 아이 저기 저 털에 짓고 있다는 거 이거 털에 짓고 털에 짓고 있다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털에 짓고 있는 거 뭘까요 털에 짓고 있는 거 뭘까요 털에 짓고 있는 거는 미터스크린에 대한 수비를 한다는 거고 에 미터스크린에 수비를 하면은 제 공격이 상대방이 못 막는 거라는 겁니다 햇주발 정말 좋군 아 저 올림 봤어 주발 들켰음 하지만 난 좀 있으면 럭커 나오거든 자 발업 됐구요 발업 됐습니다 딱 타임이란 게 이걸 일부러 계산한 거에요 계산한 거고 그러면 지금 수상하다고 해서 계속 스캔 뿌려보죠 근데 스캔 다 썼죠 지금 스캔 없음 스캔 업 자 털에 깨면 넌 업 인간 말 좀이다 이 새끼야 이게 바로 자 노래 좀 틀어주세요 그렇지 갑니다 어ative 싸울란 말이다 Chris 아 이거 못 막죠 아 빨리 울도돌로 toilet Die исп 아 됐다 끝에headed 앞마당 깨졌고 앞마당 깨졌고 앞마당 깨졌고 앞마당 깨졌고 앞마당 깨졌고 앞마당 깨졌으니까 앞마당 dr 그렇죠! 이거 럭컬 볼게 없다는거고 지지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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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뭐래 시끼야 아닌데 나갔네요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노래 좀 꺼